자 빛돌과 함께하는 흑마 함정댁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흑마 흑마 재미있겠는데 아 경복이는 너무 빨리 뛰는건 또 별론데 아냐 생각하지마 광석아 초심을 잃지마 빛돌아 초심을 잃지마 아 좋아 초반댁 아주 좋아요 6136 아주 좋죠 이거면 훌륭하죠 무난한 출발이에요 이정도면 아 기사 빠른 타이밍이 뜨면 좋죠 어차피 뽑을 땡인데 먼저 뽑으면 좋은거죠 헤헤헤헤 피를 볼 시간이군 아 좋아요 뭐 분위기 좋아요 아직까지 데미지 3 버티죠 뭐 트는거죠 뭐 뭐 별거있어요 맞아도 죽게 하겠어 이 차례도 될까 와 은신을 안푸네요 여기까지는 그럼 이쯤에서 비룡 한번 한 번 고민되네 여기서 비룡으로 어그로를 한번 끄는거에요 이것이 나의 첫번째 함정이다 떡밥을 물까요? 안 물기는 부담되죠 근데 왜 여러분 올 것이 왔어요 당장은 저도 일단 낼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죽이는 걸로 두번째 암정 카드 준비 중입니다 오 좋은데 이건? 상대가 뭔가 상대가 굉장히 그 정통 흑마에요 고수 흑마 하지만 나를 잡기엔 너는 아직 부족하다 아 좀 애매한데 경보 지급 내기에는 좀 그래요 버텨 과연 일방적으로 질 것인가 아니면 일발 역전이 나올 것인가 아 만능 스페러 좀 던져주세요 흠 얘네 지금 마땅히 내 카드가 없거든요 일단 거의 낫죠 부우 부터 시작할까요? 자 두번째 암정 카드 거인 출동했습니다 자 고민이 많아졌어요 내 방패를 아르가스 슈 도발잼? 어 근데 좀 아프다 7, 6, 9, 10 어 체력이 간당간당한데요? 아 아 이건 힘들수도 있겠네요 진짜 뭐 제대로 못해보고 할 수 있는게 너무 많구 예에 이 다음 턴을 제가 아마 버티기 힘들 것 같아요 어 열치네 아 뭔 열차 본체치죠 오 Loyal 암 R 강LaM 으으음 일단 생음을 하고 아 생각하면 1밖에 안남네 한 턴은 버티겠네 여기 생각하면 당장 딜 줄이는게 중요하니까 맞들어 하면서 버텨봅시다 대박 와 투아르거스 2잼 끝나나? 안 끝나네 아 이거는 끝났네요 에이 재미없게 끝났어 함정카드가 연계가 안됐네요 이번에는 그렇다면 자살을 해야지 인정받았어요 정한제도 하하핳 하하핳 아 이번엔 카드가 많이 꺼였다 하하핳하핳 하하핳하핳 서치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오래 걸릴 이유가 있나 싶은데? 벗벗벗 고통의 스윙사제 빼야겠다 이거 별론데 어? 시작부터 뭔가 느낌 오는데 이번판? 834인데 느낌 오는 괴상한 사제 아 괴상하는구만 자 여러분 노 도발은 저의 자존심입니다 아 따가워 저 도발은 상대가 저의 카드를 때릴 수 밖에 없게 만드는 그게 진정한 도발이에요 음 아직까지 아주 순조로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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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이게 뭐하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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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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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인찡 양병 갈까요 거인찡 양병 갈까요 아니야 첫번째 함정카드 갑니다 여러분 아 이게 뭐야 쓰레기가 떴네 아 좀 더 좋은게 나왔어야지 저기 덥석 무는데 이건 뭐야 좋아보이는데 비밀? 거울인가? 뭐 이래놓고 비밀은 왔네? 뭘까요 복사일까요 주문일까요? 자 옙다 이거 하나 먹어라 비밀발동 안되네 뭐 뽑지? 마찬가? 써볼까요 일단? 마찬이에요 소환해서 마차네요 근데 마차가 아니라 대신 맞아주는 개념이네요 이거를 왠지 때려놓는게 나을거 같은데 이 가나 지우고 저 비밀 관련된게 이렇게 많아 얘네 집 Dance 하나 예스 잼 경복이 왔어요 여러분 더블 같이 갑니다 소환의 문 경복에 같이 갑니다 이번에 어 화염구 썼어요 본체에 아니 여기서 비룡이 일단 소환의 문 수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거인을 뽑을까요? 비룡을 뽑을까요? 아니다 경복이에 비룡 아이고, 비룡을 먼저 냈어야 하는데 자, 상당히 이제 멘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핸드도 세개 밖에 없어요 오오오... 비룡, 비룡 배틀? 비밀 뭘까? 뭐야아? 상대가 뭔지 모르죠 지금 비밀이 복사는 일단 아니고 그러면 골렘잼에 거울상 아니에요 골렘잼에 주문공격력이고 복사는 급하게 할 필요 없겠다 적.. 적 짱 무섭겠다 광역기 한 방 쓰겠죠? 그렇지 죽여라 아유 재수 덥지 어떻게 이렇게 되냐노는 하하하하 아 뭔 부패야 어 이건 안되네요 아 깜짝이야 착취를 지금 하고 본체를 때려 놓는게 낫겠죠? 아냐 내가 봤을 땐 한참이 더 버틸까? 카드 뽑고 어차피 핸드 하난데 할 수 있는게 너무 많고 아 그래 갓기사 깜빡하고 있었네 때려보면 뭔지 보마? 아이 개뿔도 없었네 아이씨 태민의 전화를 써도 안죽겠죠? 무슨 도발을 뽑아 아 내 방송 뉴.. 뉴.. 뉴 뉴 티내지마 가끔씩 깜빡깜빡한다니까 뭐야 이거 나는 마법의 지배자야 얘는 이제 주문만 나오길 비우고 있겠죠 노헨드에요 이세라 왔죠염 이세라 왔죠염 그냥 뽑을까요? 아니야 이세라가 아니라 체력을 채워야 돼요 지금 일단 불장 나와서 맞으면 둘 다 못지우면은 한방에 죽잖아요 잘못하면 나는 부적이다 난 부적이다 이상하다 상첨 두번째 이거라 먹어 임마 아아 너는 윗음 나는 이세라 뭐 양변 하든가 비밀? 일단 쳐보고요 뭐지? 빠블이 세라 오오? 트리플이 세라! 3세라 맞춰요 뿌! 하지만 나도 사과요 하하하하하하하하 미안하긴 개뿔! 너한테는 임마 꿈 하나도 안줘 임마 죽어 임마 죽어라 먹고 죽어 임마 내게 안식을 삼사 하하하하하하 으아 꿈카드 세개 아 웃겨 하하하하 그래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기 좋다 으아 이제 어떻게 죽여야 재미있을 일세재맬째를 고민을 해 봅시다 7 딜을 얼마나 뽑을 수 있을까 일단 네 배명수 맘에 들게 생전에 명착에 갑부엉이라고 들어봤냐? 하하하하하하하 디스 이스 갑부엉이 안 때려 이세라는 직접 때리지 않는다 어? 꿈 나왔다 아 이것도 끝까지 채널 다하네 어? 아 쩔지 지금 이번에는 당신이 디스 이스 에메랄드 드림 아 신나는구만 어? 백을 발로 짰는데 뭔가 쎄 의외로 잠깐만요 저 하수인 좀 버리고요 아무리 발로 짰지만 하수인은 쓰레기인거 같애 고통이 수행사제는 무언가는 함정이니까 놔두고 저교볼길 두개까지 필요없는거 같구요 이건 악마가 가져오는거네 생읍을 하나 더 넣... 생읍을 하나 더 넣... 생읍을 괜찮네 생읍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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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인퍼넛 넣을까? 아니야 아니지 조심을 잃지 말자 들어 조심을 잃지마 이런 말리고스 아세라덱 이세라덱 그래야지 이거지 조심을 잃지마 어? 아 되지 한판 보라고 한판 보면 나온다고 아 붓김이 아직 붓김이 아직 못봤네요 저의 플레이를 아 아 아 질이지 아 좋아 성마퀴 아 지금 내가 아 좋아 시장 내가 지금 새로 쓰고 있다고 흑마의 역사를 아 좋아 아주 좋은 스타트에요 여러분 아 아 쿨하게 턴 종류 반갑네 아 그래 반가워 나도 반갑다 지 운명도 모르고 인사를 짓거리고 있네요 지금이 좋을테다 반갑은 어떨까 네 참고로 저는 노도발 했습니다 도발 따위 쓰지 않아요 도발은 이렇게 하는거요 카드로 내는게 아니에요 돈을 남겨주마 고맙네 아 빨리 내 임마 비사이드 오태는 주제에 고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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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뭘로기냐 귀엽다 아 좋아 와 오오오오오 지금 아 굉장히 또 열심히 하는 진지 몰록덱 밤밤밤밤바 베밤 이거를lında, 어떻게 왜 잡아야 잘 잡았다고 소문이 날까요? 초반에 좀 많이 맞을 수 밖에 없죠 지금은 상황이 누굴 먹지? 아 지금은 버티는게 낫겠네요 그냥 기술자 하나 더 맞고 아 슬슬 사이즈 나오죠 이거 그냥 쿨하게 아닌데 이러면 이거 칠거잖아 어차피 버려 버려야지 아직까지는 망한 분위기지 물론 진짜 망할 수도 있어 아 굴 굉장히 힘들어 보이죠? 범바라밤밤밤밤밤 여기서 비룡잼을 한번 한번 뭐가 좋을까 가죠 첫번째 함정 카드 해놓고 이거를 부패를 걸어 놓는게 나을 것 같은데 오호 버티 산턴다 소울 애는 보니깐 물량쪽이네요 물량버프쪽 생각 많이 해 난 생각 안해 얘가 할 수 있는 좋은거는 뭘 또 걸어 어우 짱 무서운데? 본체 극딜이네요 이거 오 체력 너무 많이 빠졌다 이세라 찡 보고싶다는 이것만 버티면 되는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둠매아살로 잡고 어? 막아지는구나 이것도 하하하하하하하하 그렇구나 데미지 자체를 무조건 한번 막는거군요 아우 천천히 하면 되지 뭐 영웅을 잡고 일단 생전을 생전을 생전 한번 써야겠다 에올라인턴 버티고 좋은 경험 했네요 막아진다 에올라인턴 아이고 도발 여러분 도발은 뭐다? 덱에 넣는게 아니라 만들어쓰는거다 여기서 불길잼으로 한번 갈까요? 같이 싹 클리어? 불길잼? 도발을 만들까요? 불길잼으로 갈까요? 아 불길잼이지 아 불길잼이지 남자리 아 불길잼이지 남자리 아 불길잼 돌진 이런거 뜨면 뭐 다음판을 노리면 되죠 내가 돌진이 나오네요 이것도 살짝 아프니까 한턴 버티는걸로 요정용 죽이고 차관 뜨면은 4에 3 2 4 못뽑네요 그래도 돌진 아니 이거 체력이 너무 없어서 1감소 필요없구요 일단 빠이 컴온 얘가 핸드가 없어가지고 이겼네 이거 이거 이렇게 지운거면은 이건 제가 이겼어요 이거는 얘가 없다는거에요 지금 개풀도 본체 칠 생각을 안하고 이렇게 한다는거에요 제가 영착? 영착 타이밍 좋게 나오구요 슬슬 깔아볼까요? 슬슬 가볼까요? 스니 차관 스니 차관 스니 차관 프로토스는 올인이죠 프로토스는 올인이죠 마일리거스 마일리거스 이슬아 마일리거스 3코! 다음 턴 가자! 원 턴에 두 마리 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자의 3차관이다! 아 웃겨 죽겠네 진짜 너 뭐 있냐? 본체 극딜 할 거 있니? 있으면 내가 지송 그치 생각이 많아지죠 아 생명력이 망한거죠 얘는 이미 6코 1코 오오 죽음의 메아리네 실바나스 있어? 와 전설카드 쩐당 이런 신수야군 자 이러면은 뭘부터 갈까 갓뱀미로 지우면 되는구나 저거는 아 근데 이러면 저기 궁금하다 어떻게 나올지 지우고요 죽여요 아니지 이거 그 죽이면 저기 체력이 너무 불안한데 근데 그러면? 근데 얘도 지금 제가 카드가 개뿔도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잘못 쳤다 아 괜찮아 죽일거면 침묵했음 나와 죽일거면 침묵했음 나와 부패도 지금 쓸까 그냥? 어차피 아니다 그냥 넘기고 그냥 10일이니까 충분히 버틸 것 같아요 개평도 없으니 10일이네 개뿐도 없으니 10일이네 아이고 무서워 데미지 6자리인가 있지않나 상품기사가 주문 뭐야 이건 아 이거 살짝 위험하네 그러니까 일단 한번 이쪽에서 바꾸어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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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들어가고 내 턴 되면은 있는거 아무거나 나와 자 여러분 이거 무조건 말리고스 말리고스 무조건 나옵니다 어? 행동하는거 어? 어 아니 아니 그 턴에 깐걸로 인식돼 네 말리고스 나옵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뾱뾱뾱뾱뾱뾱 뾱뾱뾱뾱뾱뾱뾱뾱뾱뾱뾱뾱뾱뾱뾱 Poll 차짜리 노음으로 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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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게 어라? 잠깐만요 우왕 저한테 낼 수가 없어 어 아니죠 이거 아 한 방에 언제든 저는 언제든 죽을 수 있어요 팔이 목숨이에요 근데 웃기잖아 뭔가 아 맞네 소화문을 없네 얘 들고 있는 건 뭐지 그러면 내 턴 아이쿠 여기서 영착이 나오네요 잠깐만 관문으로 셀까 영착으로? 아니다 뭔가 내고 슈퍼짱생 관문으로 이걸 죽이구요 이걸 죽이구요 얘 어차피 죽어 이 턴 지나면 그리고 영착으로 관문 하나 더 죽이고 이거 먹을까 자 이제 적슬슬 멘붕 오기 시작하죠 야 너 용한테 맞아 맞냐?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크크크크크 꿈났다 아아 넌 못 지나간다 관문을 쳤어요 이미 도발잼 도발잼 갑기사 뜬다 내 생각에 이번에 갑기사 이 자리에 딱 뽑으면 된다 갑기사 잊고 갑기사 안녕 친구야 나는 갑기사라고 해 왜 내 얘기를 들어볼래 내 얘기를 들어볼래 여기서 잠깐만 아 얘 죽이고 아니야 얘를 죽이고 관문을 보내고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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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하 고통 받는다 고통 고통이라고요 아저씨 하하하하하하 아 필드바 쩔어 진짜 또 꿈났어 찾는다 오 돌anç 아따고 아 좋아 그런거 아 좋아 그런거 아아 존죄 aff 화no 남잼 3차 two 환러쉬 이것이 프로토스 다아!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이거라고오오 디스 이즈 삼차관! 하하하하 하하하하 녹화하고 있습니다아아 녹화 끓일게요